원두 star 트와이스 선배님의 좀 복숭아 같은 스타일 편화 선배님의 레드 김ott 좋습니다. 빡셔라. 머리가 싫다. 둘, 셋.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과즙 미 같은 거 많이.. 상큼하게. 편집에 따라 좀 나뉘긴 하죠. 레드메이커 아시나요? 한 번에 인사를 강렬하게 남길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들도 있어요. 맞아요. 네? 저희가 직접 골고루 메이크업을 멤버한테 해주나요? 왜 똑같은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트윈즈. 아르티스트 아르헨티나. 저는 플로리아. 5미누더 헬멧마셔. 저는 4미누더 헬멧마셔. 5미누더 헬멧마셔. 멋있다. 5미누더 헬멧마셔.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큰일 났네. 6미누더 헬멧마셔. 5미누더 헬멧마셔. 6미누더 헬멧마셔. 6미누더 헬멧마셔. 6미누더 헬멧마셔. 6미누더 헬멧마셔. 6미누더 헬멧마셔. 5미누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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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멧마셔. 디디 하나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준형입니다. Hello, my name is 준형. Gracias. 이번 메이크업 컨셉이 편하 선배님의 레드. 이런 걸 할 때 보사해려고 하세요. 아 저... 눈 하려고요, 눈. 눈이... 뭐가 눈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여기 보시면... 데빌. 이 색깔 써보려고 합니다. 데빌색. 악마 같은 색깔이라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저는 이제 아이라이너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왜요? 아... 진이 형 당황했다. 아... 왜? 이유 없이 하는 건 아니겠죠? 제가... 강한 인상을 남겨주기 위해서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쿠션을 새끼손가락에 끼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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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약간 눈꼬리가 생겼거든요, 저기? 저기... 음... 오...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이건 좀 밝은데... 핫... 아... 아... 눈을 열어 눈을 열어볼 수 있어요 눈을 열어줘요 눈이 안 열어볼까요? 눈 위에 눈을 열어볼까요? 눈을 열어줘요 눈이 안 열어줘요 눈이 안 열어볼까요? 괜찮은데요? 깨지마? 깨지마 깨지마? 오 이 bye 섀도우에요 글이터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약간 블링블링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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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과거 오픈 유어 아이스 괜찮아?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으신 거 맞아요? 맞죠? 네 반짝반짝 좋아하세요? 시 메가나 그러면 눈 떨고 계셔 진짜 예쁘다 근데 아이레인은 해야 하지 않아요? 어이 아이 아이 아 뭐? 아 하하하 하하하 이건 매력 포인트인데 나머지 그 프린스 형 코리안 메이크업 특징은 눈꼬리를 내려가지고 강아지처럼 순한 영상을 보이는 게 포인트예요 진짜요? 네 어때요 지금 약간 강아지 같아요? 지금 사람 같은데 이거 떠보세요 이게 딱 숨죽이면서 하게 돼 오 예뻐 예뻐 오 진짜 괜찮은데? 지금 제 섀도우가 덮이는 건가요? 아냐 아냐 섞이는 것 같아 색깔이 아 섞이는 거 오! 제 이름은 황동준 눈썹 눈썹 드로워 근데 한국의 눈썹은? 한국에서는 1차 눈썹 아 맞아 부드럽고 귀여워 보이는 대표적으로는 약간 아유 선배님 근데 이건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거 지금 그냥 빗질 빗질 아 오 오 오 오 예스 일자로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섬세한 남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눈썹은 돼서 제가 그러면은 볼터치 아 볼터치 하이 민간다 이거는 트와이스 색입니다 귀엽게 사랑스럽게 좀 많은데요? 좀 귀엽게 사랑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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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야 몰라 몰라 일단은 볼터치가 예뻐서 묻혀 거울 아직 안 보셨죠 한 번도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진짜 우선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볼터치는 터치기 때문에 조금 You trust me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인생 볼터치는 처음이에요 끝날 때까지 보시면 안 돼요 거울 전 이제 입술을 할 거예요 입술 Don't worry I don't care I don't care 이게 다 가져왔어요 진짜 뭐예요 지금 저는 저는 이제 애교살을 강조함으로써 저는 애교살을 하면 좀 더 어려보이기도 해요 아 아 아르헨티나에서 이 애교살을 강조함으로써 그걸 한번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왜 웃어요 왜 웃어요 왜 웃어요 왜 웃을 수 없는거에요 난 그만두 그지 흔한 그만두 롱 그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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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어떤 어떤 색깔 많이 쓰세요 그만두 그만두 네 미안하지만 그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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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반대로 이렇게 이걸 들고 아니 이걸 들고 이렇게 해야 돼 미안해요 우진이 귀가 립스틱 색깔과 흡사하네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립은 이제 1.5배 정도는 두껍게 하셔야 1.5배요? 네 왜 되지? 퍼펙트 왜 그러지? 입술 립스틱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아니 이걸 해 코리안 사운드 에 에 해보겠습니다 에 클리어 에 formal 하고 이제 이거를 코데안 몸앤데디 눈이 가장 강조되는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포인트가 되는 것들 아직 안 보일 텐데, 지금 제가 믿을 수 있는 것들 아, 이제 What happened? 저도 모르겠네요, 이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아, 전능에 싸한 게 지금... 제가 머리를 한번 묶어드리겠습니다 How many of you want to do? 어... To, this, and mixed 아, 뭐라 해야 되죠, 이걸? 잘 어울릴 것 같아요 Siento que... Mi frimita están jugando con mi pelot Ok, I'm finished Y me haro parecía toaiz? 완전 똑같아요, 봐봐 한 번, 한 번, 한 번 어, 이거 똑같은 포즈 해주세요 En serio? 이뻐요, 이뻐요 우와, 거... 거울 같아요, 봐봐 No! 아... 아, 진짜 너무 과감했다 아,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대 메이크업이에요 아, 눈치를 보세요, 자꾸 겁먹어요 아주 과감한 시도예요, 과감한 시도 예스, 예스, 예스 오, 이뻐요 오우, 제가 봤을 때 가발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우 오우 아, 근데 많이 바뀌셨네요 되게 아니, 너무 잘 어울리셔 조용히 해주세요! 워어포로! 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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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야? 자, 사라진. 왠지? 왠지? 우리 애교 안에서 무슨 소리야 그러지 내 소리야 저는 진짜 예쁘다 내가 좋아하는 그리 됐나 그 애들과 하다 아 플러 어떻게 뭐냐고 들교 그들은 대조 한 soap From K-Pop نا 카메라 아 아 마쏠 Hello! We are Ghost9!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this video. Please like and subscribe to Hello82. Hello82! Hello82!